하아... 아... 뒤에서 열심히 춤추고 있었는데 안 보이죠? 저 지금 뒤에서 신나가지고 엄청 춤췄는데 여기 너무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. 앞에서 쳐주세요. 이제 두 곡 남은 건 다 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줄 겁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? 어... 앞에 분 아주 적극적으로 줬습니다. 자,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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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